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어 어느새 또 저녁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전달하도록 할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배당 여러분 배당 봤죠 음 배당 삼성전자는 배당이 4월 19일 입니다 어 4월 19일 금요일 이에요 금요일 어 계좌별로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좀 빠른 시간이 높을 타고 어떤 분은 늦은 시간에도 배당이 나오더라구요 음 배당 좀 나오니까 그 배당금으로 뭐 주식 사실 분도 있고 아니면은 맛있는 것도 사지 침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되요 하여튼 배당이 나온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지급 배당 금액 총액이 27조 음 4525억 정도에 어 달한다고 합니다 음 상당히 많죠 27조 4525억 이니까 어 그리고 이 상장사 10곳 중에 7곳이 7곳이 7곳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나서 가지고 어 전년에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3% 증가를 했네요 그래도 음 배당을 좀 좀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배당 중에서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 상장 법인 배당금 총액은 2조 527억 원 입니다 어 전년보다 한 5% 가량 줄었네요 어두 시장 평균 시가 배당률을 보니까 책은 5년 사이에 최고였는데 어 1년물이죠 어 1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어 수익률은 낮았더라 수익률은 좀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공개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현금 배당 법인의 어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 및 주가 배당률 현황에 보니까 음 코스피 시장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 799개 사 중에 69.8% 558개 사가 올해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합니다 현금 배당 결정을 했고 어 총 배당금은 전년 26조 5854억이죠 여기에서 3.3% 증가한 27조 4525억입니다 27조 4525억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음 2019년에 20조 6900억 원 어 20년에는 33조 1638억 원 21년 28조 6100억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어 2020년 급증했다가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거래소 측은 전체 배당사 중에 93.4% 가 2년 이상 음 그리고 81% 가 5년 이상 연속 배당을 했고 평균 시가 배당률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2.72% 를 어 기록하는 등 상장사의 그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 노력의 어 주주 환원 노력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 코스닥에서는 23년 12월 결산 법인 기준 607개사가 어 현금 배당에 나섰는데요 그 배당을 실시한 법인 수는 최근에 5년간 꾸준히 증가를 했고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합니다 아 전체 배당사 중에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비율도 389개 사죠 6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겁니다 반면에 전체 배당금 규모는 2조 527억 정도 돼요 전년에 2조 한 1774억 원 정도에 비해서 5.7% 정도 소폭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 배당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가 배당률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기준 주가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랑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는 2.72% 우선주는 3.34%를 기록을 했고요 모두 최근에 5년 사이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보통주의 평균 시가 배당률이 1.97%인데 2016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지난해 국고채 금리가 크게 뛰다 보니까 두 시장 모두가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하위하게 된 거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니까 1년 만기 국고채 일별 최종 호가 수익률 평균이 22년 2.65에서 23년 3.53%로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월에 금융위원회하고 법무부의 배당 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 기준일 정비기업은 총 339개사 42.9%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 수가 꾸준히 늘었음을 미뤄볼 때 금리 인상 등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수의 상장사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특히 3배당의 결정 후투자 이렇게 정책으로 배당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저성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3배당 3배당 좋죠 하여튼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자 이번에 배당 나와요 나오니깐 그 배당금 가지고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이 배당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중해요 또 없을 때는 굉장히 아쉽잖아요 또 주면은 또 상당히 기분이 좋고 없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배당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배당 뭐 필요하냐 차라리 주가라도 올라서 좋겠는데 당연히 주가 많이 오르면 좋죠 근데 주가가 안 오를 때 어떻게 할 거야 주가가 좀 안 오르거나 좀 횡보할 때는 배당이라도 잘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 나오니깐 한번 보시고 제가 전에 영상 한번 올렸을 겁니다 배당금 조회 가능합니다 배당금 조회 네이버 같은 데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어플 설치할 때 구글 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구글 플레이 거기 들어가서 삼성전자 배당 조회 딱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어플이 있어요 삼성전자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 구글 플레이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배당을 쳐보십시오 그럼 그 어플을 설치하세요 설치하고 여러분의 그 인적 사항을 넣어야겠죠 아이디하고 비번 만들면은 여러분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 실제 수량하고 배당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배당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빠지고 상당히 좀 지저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아주 유독질이 중국만 튀었어요 중국만 지금 보니까 주가가 막 난리 쳤죠 오늘 심천종합이 한 3.8% 올랐고 상위가 2.1% 올랐는데 홍콩은 뭐 찔끔 올랐고요 일본은 1.3% 정도 빠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늘 좀 아쉽지만은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거의 강보합으로 끝났고 상당히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환율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11원이나 빠져서 1,382원 달러인덱스는 106.15를 가리켰습니다 내일은 좀 좋아할 텐데 내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내일만 한번 시원하게 올라준다면은 여러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운 내세요 쫄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아멘